자 오늘 드디어 홍판자 캐릭 디롤리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일단 아크까지 열고요 오늘 할 거는 1680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지금 초각속 로드가 있는 상태라서 1620까지는 좀 싸게 갈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화가 명파가 20만 밖에 없어서 초각속 로드로 받을 수 있는 게 이때 조금 받네 일단 오랜만 더 찍고 그렇지 3트? 그렇지 목표 팀랩까지 장기백 몇 번 보는지 맞추면 오만치즈드림 목표 팀랩 1680인데 근데 오늘 골드 다 쓸 때까지로 해 일단 장기백 안 볼 것 같습니다 7 8 9 장기백 빨리 차는구나 이거 이벤트 때문에 아 이게 명파만 있으면 이번에 초각속 로드 넣으면 돈이 얼마 안 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레전드급인데요 8번 클릭하면 장기백이네 아 이게 명파만 있으면 1620 달성 자 순수하게 골드만 일단 볼게요 이거 명파값 포함된 거라서 지금 내가 아까 35만 쓴 거나? 35만? 근데 명파값만 지금 거의 한 10 얼마거든? 그러니까 이거 명파가 있는 캐릭에 재료가 있는 캐릭이라면 이거는 뭐 그리고 컴플리트 부상을 받습니다 자 세트 장비 싹 받아주고요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무기 품질이 좀 에바네 이거 딜러인데 수바 이거 이 친구 지금부터 4티어 강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수 재련 그럼 가볍게 호잇 예 컷 거의 특수 재련이나 다름없죠? 자 무기 잘 붙여야 된다 1트 2 3 4 5 6 7 8 9 10 잘 붙여야 된다니까 안 들리니? 내 목세가 안 들려? 자 장기백 스타트 제로 송 게임이죠? 어차피 처음에 볼장 담으면 상관없다 7 8 9 무기야? 정신 차려 붙어 우와 실링 미쳤다 진짜 아 니나부 목걸이 안 팝니다 저와 니나부의 추억을 그렇게 자파 상점에 던지고 싶진 않네요 차분하게 가보자 3트 4 5 6 7 8 저와 니나부의 추억을 그렇게 자파 상점에 던지고 싶진 않네요 추억 안녕 따서 갚을게 니나부의 유품이요? 니나부 아직 살아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니나부 목대기 어딨어 이거 초비상 수바 이거 캐릭터 수대해야 되는데 이러면은 어? 아 이거 이건 안돼 이거 이건 건드리면 안돼 안돼 조개는 안돼 조개는 파는게 아니라 그리고 까는 거야 안돼요 저건 니나부 목걸이 어디다 던져놨어 나 이거 호크 나도 기억을 못하는걸 니미 어떻게 기억해 어 여기다 아니 이거 아까 호크에 있다고 하신 분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졸라 레전드 찐팬인데 이거는 또 부족하면 한탕 하고 옵시다 와 1680 자 이정도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안 끝내죠? 아까 패시브 엽니다 스마게야 기다려라 너희가 만든 악마 티롤라가 간다 아니 말투 꼭 그렇게 해야됩니까 우와 켰다 신의 기사 아 수바 아덴 끈거야? 아덴 켜져 있었냐? 아니 수바 이거 티가 안나네 오 괜찮네 지금 뭐 이딴 세팅가지고 저정도 데미지 뜨는거면 나는 되게 괜찮은거 같거든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다른 딜러랑은 좀 느낌이 다른게 뭔가 모션이 약간 기름칠한 것처럼 좀 미끄러지는게 있어요 이게 그냥 캐릭 자체에 딜레이가 좀 걸려있는 느낌이거든 푸딜이 좀 걸려있는 느낌이라서 투사도 안된다고? 아 안뜨죠 당연히 안뜨죠 여기는 그냥 일단 버스 타러 온거니까 그냥 보시면 될거 같구요 아마 진짜 성능은 한 그래도 한 3주 걸릴거에요 카운터 스킬이 뭐야? 신선건 말고 뭐에요? 야 내 신선건 어떡하냐? 잠깐만요 아 이거 어깨 굿 선생님들 버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엘릭서 35렙 완성 올류요로 완성했구요 올류요죠? 애기라 하드 버스를 타고와서 테마나 끼고 카맨을 갈까? 아니면 카맨을 갔다와서 초월을 하고 갈까? 아 카맨14를 갔다가 베이그라면 반풀초가 가능하라고? 이거 어둠의 불 양보해주실 뻔 카맨14 자 숙련 숙제팟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깠어 아 나이씨 아 진짜 지즈벡이 진짜 레전드 주트네 아 제자리 차징으로 바꿔주던가 진짜 이이이 아우씨 백 어떻게 맞춰 지즈벡이가 백이야 백 뒤에서 백 잡고 좀 달리다가 백오태라고? 야 내가 근데 궁금한게 그러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카맨이나 이렇게 인간형 몸 얄싼한 애들 있잖아 걔 백 잡다가 걔가 무빙 쳐버리거나 등 돌면 어떻게 해요? 님들은? 그냥 앞에서 때려버려? 그냥? 아 미리 끊어버려야 돼? 그러라고 있는 스킬이라고? 왜 이렇게 다들 긍정적이지? 이 세상에 홀리 디롤리 같은 분만 있으면은 밸런스 가지고 안 싸우겠다 와 이거 카운터 수박 카운터 개 쩐다 이거 카운터 다 쳐버리기 그냥 무너지는 딱바닥 밟고 가버리기 그냥 간다! 알파소스의 빛 어 뭐야 뭐 안들어갔나? 데뷔 왜 이래 사멸 캐릭터에선 여기가 찐이야 왼라 그와... 이거 미쳤는데? 코에 사메차 우와 야 괜찮다 야 멋있죠? 호오오오오오오오! 빠생 자 두가자아! 나이르 뭐야 끝이야? 흠 어 얘도 흠 하네 어 피아노 소리 좋구요 와 이게 스킬이 다 말라버릴수가 있구나 괜찮은데 아드왜 안먹냐고? 아 좀 아까워가지고 아드 먹어도 별 차이가 없어서 아직 아 이게 안나오네 근데 이거 좀 세지면 나올거 같은데 같이 내부? 아 또 이거 알겠습니다 내가 간다 와 이렇게 미친 캐릭 잘 봐이 다 피한다 후우 후우 자 초갑고! 나이르 어? 어? 아 이거 마우스 포인트로 가는거야? 내 기준이 아니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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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초갑성이 안온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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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딜 키운거지 디롤리 키울려고 작정 하신분들은 서포세팅도 해야돼요 진짜 어쩔수가 없습니다 뒤롤라는 음식으로 친구는 뭔가요? 아드